여자는 하게 한다. 여자는 아들을 하게 한다. 여자는 남자가 물을 마시게 한다. 농부는 하게 한다. 농부는 그 남자에게 하게 한다. 농부는 두 마리의 소를 밭에서 일하게 한다. 그녀는 하도록 합니다. 그녀는 그를 하도록 합니다. 그녀는 내가 즉시 거기에 가도록 합니다. 베이커는 시켰다. 베이커는 아버지에게 시켰다. 베이커는 남편에게 설거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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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켰다. Gina let her brother use her computer. 그녀는 도왔다. She helped. 그녀는 남친을 도왔다. She helped her boyfriend. 그녀는 그녀의 남동생이 음식을 요리하는 것을 도왔다. She helped her brother cook food. 이 게임은 그녀를 만들었습니다. 이 게임은 저를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하도록 할 것이다. 나는 아버지에게 하도록 할 것이다. 나는 내 동생이 내 컴퓨터를 고치도록 할 것이다. 나는 시켰다. 나는 그녀의 주문을 시켰다. 나는 내 주문을 사무실로 배달시켰다. 이 블랙 드레스는 할 것입니다. 이 블랙 드레스는 그 남자를 하게 할 것입니다. 이 블랙 드레스는 당신을 날씬하게 보이게 할 것입니다. This black dress will make you look thin. 그들은 만들었다. They made 그들은 그녀를 하도록 만들었다. They made her 그들은 내가 모든 이야기를 반복하도록 만들었다. They made me repeat the whole story.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에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 마음을 바꾸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여자는 하게 했다. The woman had 그 여자는 그들을 하게 했다. The woman had them 그 여자는 아이들을 밖에서 놀게 했다. The woman had the children play outside. The woman had the children play outside. 나는 하게 했다. I had 나는 그녀에게 했다. I had her 나는 형에게 내 디지털 카메라를 고치게 했다. I had my brother fix my digital camera. I had my brother fix my digital camera. 그녀는 하게 했다. She let 그녀는 아들에게 했다. She let her son 그녀는 소민이가 책에서 퍼즐을 풀게 했다. She let 그녀는 달에게 화장을 시키지 않았다. She didn't let her daughter wear makeup. She didn't let her daughter wear makeup. 우리 엄마는 하게 하셨어. My mom got 우리 엄마는 동생에게 하셨어. My mom got my brother. 우리 엄마는 토요일마다 바이올린 레슨을 받게 하셨어. My mom got me to take the violin lesson. My mom got me to take the violin lesson. 그녀는 도왔습니다. She helped 그녀는 선생님을 도왔습니다. She helped a teacher. 그녀는 아들이 창문을 여는 것을 도왔습니다. She helped her son open the window. 선생님은 하게 했다. The teacher made 선생님은 부모들에게 했다. The teacher made the parents.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줄을 서게 했다. The teacher made the students line up. The teacher made the students line up. 제인은 시킬 수 있습니다. 제인 can make 제인은 그들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제인 can make them 제인은 고장난 기계를 다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제인 can make any broken machine work again. 제인 can make any broken machine work again. 여자는 남자가 물을 마시게 한다. 농부는 두 마리의 소를 밭에서 일하게 한다. 그녀는 내가 즉시 거기에 가도록 합니다. 제인 can make any broken machine work again. 베이커 부인은 그녀의 남편에게 설거지를 시켰다. 제인 can make any broken machine work again. 진아는 오빠에게 컴퓨터를 사용하게 했다. 그녀는 그녀의 남동생이 음식을 요리하는 것을 도왔다. 이 게임은 저를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내 동생이 내 컴퓨터를 고치도록 할 것이다. 나는 내 주문을 사무실로 배달시켰다. 이 블랙 드레스는 당신을 날씬하게 보이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모든 이야기를 반복하도록 만들었다. 그들은 내가 모든 이야기를 반복하도록 만들었다. 아무것도 내 마음을 바꾸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들을 밖에서 놀게 했다. 나는 형에게 내 디지털 카메라를 고치게 했다. 그녀는 소민이가 책에서 퍼즐을 풀게 했다. 그녀는 소민이가 책에서 퍼즐을 풀게 했다. 그녀는 딸에게 화장을 시키지 않았다. 우리 엄마는 토요일마다 바이올린 레슨을 받게 하셨어. 그녀는 아들이 창문을 여는 것을 도왔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줄을 서게 했다. 제인은 고장난 기계를 다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제인은 고장난 기계를 다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제인은 고장난 기계를 다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